안녕하세요 재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드마스터 1급 43번 문제인데요 4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도 5분도 안걸릴 정도로 금방 작업할 수 있으니 순차적으로 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나이도가 최악급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은 정년도로부터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년도에 이 테두리를 만든 후에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로 스케치를 해서 돌출 컷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CS를 이용해서 이 원작업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에 대한 전체 길이는 162mm 자 라인으로 162mm를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로 두께는 22mm로 이렇게 빼줍니다 여기도 162mm로 이렇게 빼줍니다 여기도 162mm에 22mm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 후에 이번에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에 대한 기장은 평년도에 56mm입니다 그래서 간격띄우기 56mm를 넘겨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라인을 여기서 60도로 112mm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선을 간격띄우기 36mm로 한번 띄워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선들을 모두 치우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먼저 3D화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등각보기 상태를 해주시고 뷰는 컬러풀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얘네들은 RUG라는 기능을 써서 전부 다 묶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돌출이라는 기능을 써서 82mm로 돌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눕혀져 있기 때문에 3R 기능을 사용해서 얘네들을 빨간색 축으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둥글둥글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는 필렛으로 다듬어 줄 겁니다 여기에 대한 R값은 얘가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즉 R41짜리씩 하라는 뜻입니다 자 F 엔터 모서리 클릭 그리고 41 엔터 또 이쪽 모서리 클릭 후 엔터 해주면 이렇게 다듬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원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끝에서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26mm로 넘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센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REC를 이 빈 공간에다가 골뱅이 26,26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라인으로 대각선을 하나 그리면 이거에 대한 센터가 인식되기 때문에 무브를 통해서 이쪽에 갖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선은 그냥 다시 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로테이트라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당연히 센터는 여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시계방향으로 60이니까 마이너스 60으로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은 버리면 되시고요 이 부분은 프레스 풀이라는 기능을 써서 이 부분을 밀어버리시면 이렇게 뚫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원작업은요 UCS를 사용해서 원점은 여기 X축은 여기 Y축은 이쪽으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C엔터 여기 센터를 인식시킬 겁니다 가끔 이렇게 인식이 안될 때에는 선을 하나 그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름 32짜리를 그려주고 잘 안보이시죠 자 이렇게 원을 그리시고 프레스 풀 기능을 써서 이 부분을 인식해서 살짝 밀어주시면 이렇게 뚫리게 될 것입니다 UCS를 가지고 놀았으면 UCS 엔터 W 엔터로 돌려보내시고 얘를 무브해서 살짝 쏙 빼주면 스케치를 갖다 버리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또 풀어볼 줄 아시면 제일 좋겠죠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하단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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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